미국 주식의 미치다 약간의 좀 좋다 뺏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선물입니다 선물 흐름 S&P500의 0.01% 플러스 이건 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다운은 0.06% 마이너스 이것도 뭐 약보합 수준이고요 나스닥 0.17% 플러스로 거의 강보합 약보합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발표했던 그런 금융제 실적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요 빠르게 한번 오늘 기사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늘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델타항공 실적이 나왔는데요 델타항공은 뭐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것 같아요 잘 나올 거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습니다 갈 때 됐죠 갈 때 됐습니다 이제는 가야죠 가야 됩니다 왜 둘 분 다 델타에 관심이 안 하고 확실하셨죠 뉘오프닝은 희망이잖아요 항공주가 너무 안 갔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팬데믹 이전에 첫 번째 그 실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6.6%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공주만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하면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항공주 굳이 얘기하자면 크루즈 같은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J.P 홍어 체이스는 지난번 한번 이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련해서 약간 매매가 감소할 걸로 보였고 그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2.63 나오고 있는데요 6센트 약간 부족했습니다 EPS가 2.63 나왔죠 그래서 주가 소법 빠지고 있는데 아까는 1.1%였는데 지금 한 2, 3%까지 하락포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J.P 홍어 체이스가 역시 우려만큼 실적이 못 나왔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아닙니다만 이게 보통 첫 끗발이 좋아야 되는데 좀 뭔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J.P 홍어 체이스는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첫 끗발이 참 Bad, best, and beyond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Bad, best, and beyond는 우리 저기 박종원 팀장은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셔서 네네 갔습니다 소매업체 아닙니까? 거의 망해가는 소매업체인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거의 말이 안 되는 건데 원래 플러스 3센트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92센트가 나왔어요 이런 실적은 거의 3센트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92센트 이런 거는 거의 쓰레기 잡주나 나오는 실적인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왜냐면 진짜 배드, best, and beyond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2018년인가 가봤는데 진짜 이게 갔더니 전 장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장사 하는 점포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쓰레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거 여러분들 그냥 제가 농담상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적이 3센트 플러스 92센트 마이너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실적을 더 두 번 내면 경고받아요 이거 너무 엉뚱하게 냈으니까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안 좋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8포한테 빠집니다 근데 이게 원래 밈스탁으로 분류가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가 없었지만 이번 실적이 더 못 나오는 바람에 빠진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장호석 부사장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개인 감정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게 쓰레기라는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하면서 제가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속 시원하게 라이프죠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죠 강하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죠 좋은 기업 아니면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 배드베슨 비원들은요 역사가 좀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오랫동안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도대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간식권을 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블랙락 실적은 좋았습니다 일단은 88.75였는데 9.52가 나와주면서 EPS가 상이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중요한 게 자산관리 금액이 9조 달러에서 9.57조 달러까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소폭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페이팔 페이팔이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페이팔에 있는 CFO CFO인데 이분 이름이 존 레이니라고 하는 분 이분이 역을 그만두고 월마트로 옮깁니다 이번에 옮기죠 근데 주가 빠지거든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 분이 잘한 거다 뭔가 여기서 일을 잘했는데 이분 나가는 건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가 빠져서요 이렇게 보통 나갈 때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뭐 진짜 경영에 대한 점수 0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가 다시 한 번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팔 페이팔 정말 진짜 페이팔은 진짜 어떻게 손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지 어디까지 빠지지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100달러가 위태로 씁니다 100달러 페이팔을 두 자릿수 주가 본 건 저는 오랜만인데 조만간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찰슈아는 오늘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탑픽으로 제시한 그런 모습이니까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이런 금융주 같은 것들은 이런 투자 의견보다는 실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혹시 월모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 두물머리 한탱의사가 나오셔가지고 좋은 재미난 어떤 보고서를 좀 보여줬는데 바로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동일한 차트 패턴을 알아보는 한국 및 미국 시장 종목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약간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지금의 차트를 딱딱 찍어가지고 과거하고 유사한 차트를 갖고 와서 꺼내서 결과치를 보는 건데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 보였다는 게 전망이었고 한국에 미국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왜 그런지 모르고 패턴은 동일한데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 1년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올해 이렇게 비해 기르는 모습 이외는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빅테크를 포함한 엔비다 같은 거 직접 좋았다는 거 전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실제 이걸 보면 사실 이제 주식도 뭔가 반복적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잘 이해 안 가시면 이게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 올라가 있냐면 미국 측에 비치다 7년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좀 전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요 우리 야미잘 카페에다가 제가 그래서 혹시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차트를 딱 제시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차트가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그 야미잘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원하시면 내가 찾아주겠다 제가 금방 찾거든요 천계를 금방 보니까 믿으시군요 저도 이제 찾는 기능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별 종목을 딱 얘기하면 동일한 차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갖고 온 건데 펩시코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펩시코의 위에 모습이고요 혹시 펩시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고 하면 밑에 있는 거 제너빌스가 제너빌스라는 기업이거든요 흡사하죠 그러네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펩시코하고 제너빌스에 대한 어떤 동등한 전망을 유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했더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건 제가 한 거고 코스코도 마찬가지 코스코를 올려주시면 이건 흡사한 기름이 나오는 게 EIX 거든요 정말 모르는 기업이에요 저는요 근데 이게 아마 기업 이름을 보시면 에디슨 본데 그런 기업입니다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그래서 흡사하잖아요 흡사하여서 혹시 이제 이 코스코를 주가가 올라가면 이 기업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유나이텔스 그룹 민영 건강 모의사인데 이것도 보시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밑에 있는 건요 퍼블릭 스트로지라고 하는 저기 뭐죠 그 부동산 리치 기업인데 이것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끝에 딱 빠진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반드시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까 아침에 했던 한테인 의사의 처음 말을 들은 다음에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이거 가지고 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내가 어떤 그림을 딱 갖고 와서 똥 같은 거 찾아달라고 하시면 남의자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가고 올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찾아요 이거 한 2, 3천 개 정도 올라와도 다 찾을 수 있습니까 PC에 한 10개 갖다 놓고 저도 한 10개 올리겠습니다 저도 10개 올릴게요 제가 볼 때는 메타 플랫폼스는 없을 것 같은데 있겠죠? 있어요 메타 플랫폼스는 있는데 메타 플랫폼스의 함정이 뭐냐면 메타 플랫폼스 차트 잘 보시면 갭으로 빠졌어요 갭으로 흘러내는 게 아니고 흘러내리는 주식은 많은데 갭으로 빠진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유사한 종목이 없어요 메타는 거의 유일한 종목을 갖고 계신 거니까 요즘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최악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가 최악의 인물을 제가 왜냐면 흘러내리는 종목이 많은데 떡떡 떨어지고 있잖아요 떡떡 빠지는 건데 메타 흐름이 진짜 크게 빠진 것 같아요 차트를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크게 빠진 모습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야미자 카페에 오셔서 올려주시면 찾아가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온 글이 뭐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차트를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엔비디아를 제가 찍고 봤거든요 엔비디아와 관련된 비슷한 스타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올려드렸으니까 올려주시면 제가 좀 찾아 올리겠습니다 보고 넘어가고요 이제 어제 나왔던 CPI 얘기할 건데 오늘 아침이었죠 별로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8.5%고요 그 다음에 식품과 에너지를 빼면 6.5% 근데 옆에 보시면 차트처럼 거의 뭐 81년 중에 가장 높은 주식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장점으로 올라갔다 왜 빠졌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일하게 빠져있는 거는 중고차 부분입니다 빠져있고 많이 올라간 게 게솔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데 이걸 문제 잡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끝내야 되고 전쟁 끝내려고는 푸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쿠션을 많이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게솔린 가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건 두고 다른 걸 봐야 돼요 다른 걸 보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글이 뭐냐면 야 그러면 진짜 이게 정점이 아니냐라는 되게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은 중고차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다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있는데 그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젯밤에 나온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이치뱅크 3월달 CPI가 피크다? 결국에 지금 고점이다 피크다 피크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다 본 거거든요 대부분 다 피크를 찍은 걸로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코어 CPI 지금 거의 피크를 찍었다 6.5%면 이라는 글이죠 J4JS 역시 피크 인플레이션을 말씀해서 대부분 다 피크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비들이 뭘 믿고 이렇게 그러네요 정점이라고 찍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CPI가 아니고 코어 CP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 건데요 결국 코어 CPI에 대한 월간 대비 본다고 그러면 지금 작년 9일부터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락세 하락세 물론 증가한 폭이지만 그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글이 보시면 역시 중고차 값에 대한 하락 위에 있는 검은 선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중고차 값의 하락이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은 맨하임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하는 건데 똑같이 다 두 개 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코어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뺀 CPI는 정점을 찍었다는 거에 방침을 두고 있는 아이비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뭐가 다 완벽할 수 없겠지만 일단 코어 CPI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장이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장이 올라갔다가 그런데 뭐에 물렸냐면 아까 우리 박정원팀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CM 패드워치2 봤잖아요 네네네 지금 맨 끝에 있는 숫자가 뭐까지 보셨죠? 3.25부터 3.50 3.25, 3.5면 몇 번 올려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이죠? 12번, 13번 12번 12번 13번 12번이거든요 12번을 6번 동안 어떻게 올려요? 다 50 50P 6번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보게 되면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면 패드워치2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멀리 갈 거 없이 6월달 지금 5월과 6월이면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두 번 0.5, 0.5 올린다는 거에 거의 67%를 잡고 있습니다 확률이 이미 그러니까 5월도 6월도 똑같이 50P를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좀 심하죠 50P 더하기 75P도 꽤 높은 수치입니다 24% 그러면 저희가 제가 100번 얘기했습니다만 22년 동안 한 번도 50P 올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올리면 처음 올리는 거거든요 처음 올리자마자 두 번 여섯 올리고 만에 하나 75P면 초 울트라 메가톡급의 스텝이거든요 빅스텝이 아니고 그럼 이게 얼마나 시장에 큰 충격을 오르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크겠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봤지만 그렇죠 계속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와튼스쿨에 제레미 시계로서도 3.5, 3.5까지 보자 3.5까지요? 3.5까지 맥스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이 여섯 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물가를 잡는 방법은 그 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건데 던지고 나서 보게 되면 결국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금리 인상 하에서 과연 성장주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 금융주는 또 엄청나게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75BP를 제가 한 달 전인가 실전 얘기했어요 2학년 교수한테 2학년 교수 때 맞을 뻔했거든요 무슨 75BP 같으려냐 그럼 맞을 뻔하셨는데 지금은 맞을 뻔하셨습니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살인적인 물가를 잡는 방법이 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만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부담이 상당히 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하에서 가장 많이 타격받는 기업들은 뭐냐면 실적이 없는 기업들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고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답변은 꼭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융주의 사람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 성장주 일색이잖아요 어제 뭐죠 레버리오 세뱃자 ETF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포트폴리오 답변화가 필요한 시기니까 꼭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적어도 코어 CPI는 4월 분 4월 분이 언제 발표하는 거냐면요 5월 11일에 발표합니다 CPI가 5월 달에 나오는 게 코어 CPI는 정점일 것이다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코어 CPI 분만 나온 거고 전체적인 헤드라인 CPI는 아직까지 충분히 더 아마도 6월까지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아침에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그러면 1981년 12월에 CPI가 그때가 높았었는데요 지금 8.5%죠 그때 당시가 아마 9%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금리가 13%였어요 지금은 0.2 0.5잖아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달리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그때처럼 하려고 이거 얼마나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때 버텼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최소한 반만 올려도 6% 아닙니까 물론 그게 못 올리죠 그렇죠 이걸 보시면서 진짜 만약에 81년 이후에 가장 높은 CPI인데 그때 당시 금리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걸로 봐서 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시간당 임금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있다 라고 보면 될 거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균 시간당 임금의 빼기 물가를 뺀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7%로 지금 급여가 급여를 받아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소수 체퍼 같은 분들이야 억대 연봉이니까 좀 남겠죠 한 달에 뭐 한 20억씩 버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남는 게 없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돈을 막 써가면서 지금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웃지 마시고 뭐 어쨌거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또 스태그 플래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인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순하게 8.4%에 대상한 걸 보더니 거의 부합했다는 수준 때문에 올라갔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너무 안 좋은 계산가 올라오면서 장인이 빠트린 걸로 보이니까 그렇다고 많이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반대를 바라는데 오늘은 또 금융위적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약간 소폭 혼재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의외로 좋은 기사가 별로 안 보입니다 좋은 기사가 없어요 대부분 다 뭐가 많이 올라간다 금융위에서 여러 번 한다 그 다음에 실직 실질임금 그 다음에 실직 금융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 서민들의 삶이 퍽퍽해진다 이런 기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 많고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모두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실패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흔하게 못 보는 그런 그림인데요 펀드메니저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건데 경제를 강하게 보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데 지금 거의 강하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71%까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어떤 수치냐면요 1994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수치 닷컴법을 때 이 정도까지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71%라는 아주 압도적인 안 좋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봐도 저는 저런 차트를 딱 볼 때 앞에 과거와 비슷한 저점이 와있잖아요 그러면 또 저걸 또 사야 될 타임인가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렇게 보셔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하면 좋은데 저도 이걸 가지고 매매 타임을 잡으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 정도로 나쁘게 보는구나 경제 상황을 그 정도 보셔야지 오늘 여기 지지가 돼서 저항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왜 하락했는지 보여드리는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매크로를 잘 얘기 안 하는데 매크로 상황을 보게 되면 안 좋은 기사가 일색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언제쯤 좋은 기사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물 수익률 대비해서 업정별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좋았던 게 금융이었습니다 금융 0.5이면 10년물 국제 수익률 대비해서 약 52% 아웃포평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니뭐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우석이 나와서 금융주 사라 또 이하니 곳이 나와서 금융주 사라 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금리 이상의 수혜주보다는 경기 침체의 피해죌로 분류가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 통계를 전체로 봤을 때는 10년이 올라올 때마다 더 많이 올라온 거가 1등이 금융주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등이 에너지 3등이 소재 3등이 산업재 4등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헬스 세계의 보통 가치주인데요 가치주가 다 1, 2등 3, 4등까지 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한번 가치주를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이미 소비재 0.2 테크 0.18 헬스케어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거의 커터거리 했고요 가장 안 좋았던 게 리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저거 리츠는요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아니 좋아지는 게 기업도 있는데 대부분의 리츠 기업들이 은행 차이비를 많이 하거든요 돈을 많이 빌리는데 은행에 대한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어쨌거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융이 가장 좋았습니다 좋아서 뭐 지금은 재미가 없습니다만 이게 조금 경기 침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금융주를 못 고르시면 XLF라고 하는 ETF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같이 봤잖아요 저희가 어제 봤더니 거의 없어요 가치주가 국내에는 없어갖고 그러니까요 너무 없죠 너무 없어갖고 지금부터 열심히 사시는 게 어떨까 세배짜리 진짜 2700억은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충격이고 과거에는 테슬라가 그 위에 있어갖고 대부분 넘어갔는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세배짜리 ETF를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저희는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근데 진짜 어떻게 찾고 그러니까요 다 매수하시면 대단한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좀 그렇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든 금융이든 세배짜리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미국 추위는 세배짜리 ETF 안 합니다 한 배짜리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한 배짜리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안 좋은 거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 그건 진짜 안 좋은 거군요 보통 고버스라는 말 쓰잖아요 그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세배짜리가 없죠 없어요 국내는 두 배까지 두 배를 하다가 좀 손실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만회를 못 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세배짜리 해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일화인데 이건 이 일화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2008년도에 과천정부천사에 다 모입니다 해외 쪽에 몸닫고 있는데 증거사가 모여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해외 유치금은 왜 세금이 높냐 국내처럼 0.3% 내는 거 말자 라고 주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기획재정부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려봤더니 자기가 쭉 돌려봤더니 미국은 22% 내잖아요 본거에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한국도 가는 게 맞는데 맞는데 양도세죠 맞는데 돌려봤더니 거의 안 나온다는 거 세금이 세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 3조원 정도 걷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세를 0.3%밖에 안 되지만 총 걷으면 1, 2, 3조원을 걷고 지금 더 커졌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 3조원이었습니다 그걸 걷는데 양도세를 전환하는 순간에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익이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돈 번 게 없다는 거죠 돈 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마음 아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한번 잘 둘러보세요 주식을 오랫동안에 진짜 재테크처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변에 잠깐 벌죠 잠깐은 잠깐 벌지만 대부분 다 오래하면 다 잃거든요 그때 그걸 들으면서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아마 모임 모든 증권에서 충격받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할 거지만 안 된다 당분간은 그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매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플 주변 주식 내지는 레버리지 두세 배치 사갖고 크게 번다는 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지 실제 그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좀 더 불리한 세금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이번에 합병됐습니다 AT&T의 워너브라더스하고 디스커버리의 디스커버리 합병이 돼갖고 이름이 길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 그런데 이거를 오늘뿐만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나오는 게 살아난 거예요 지금 단계의 상승이 전망된다 올라간다 다 차치고 포트고 해서 지금은 기업 내용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요 오늘은 45달을 제시하면서 뱅커 어미리카입니다 82% 업사이드를 제시했어요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에버코 IS부터 전부다 많은 아이비들이 다 지금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만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왠지 느낌상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합병은 왠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얘기했고 강력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고정까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AT&T에서 분사가 되면서 AT&T도 좋아지고 워너브라더스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OTT 시장이 또 경쟁이 붙는 그런 상황이겠죠 저것도 그렇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자기 점유율은 다 있어요 조금씩 조금 많게씩 그런데 가장 크게 큰 기업은 넷플레스인데 아참 넷플레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만 잘 보시면 나머지들은 워낙 작은 점유율을 갖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타종의 시간 한번 가지고 갈까요? 종 한번 제대로 쳐 보이시죠 오늘은 실수 안 하고 가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손목을 한번 딱 털었습니다 4월 13일이고요 오늘 수요일 장 출발 상황인데 S&P500이 0.04% 마이너스고요 다우도 0.14% 마이너스 나스닥도 0.3% 마이너스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네요 갑자기 양전한 나스닥만 소폭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 콘저스의 양상인데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JPMO 체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다수 못 나왔는데 주가가 3.5%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은행주치고는 이 정도면 하한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한 만큼 못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델타도 보시면 좋은데요 델타 잘 나와요 실적이 4.47%가 올라가는 사실 뭐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배드 패스 앤 비욘드 아까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12%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블랙락 잘 나왔죠 소폭 플러스가 아닐까 싶은데 약부합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페이팔 아까 CFO가 사임했습니다 옮기는 거죠 한번 급여가 더 준다고 했는지 이게 주가가 얼마나 빠질지가 관건인데 거의 5%가 또 금단라 그래서 102달러 100달러가 깨질 것 같은 깨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살짝 있네요 좀 빠지면 안 되는데 해서 이미 뭐 주가 워낙 고틴 데이 많이 빠진 상황인데 오늘 100달러를 지키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맵을 좀 보고 아까 못 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쪽으로 아니 뭐 빅테크라기보다는 기술 쪽으로 약간씩 플러스 모습이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소폭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스피트 강보합 정도 구글도 강보합 우리 박종원 팀장의 메타 플랫폼은 마이너스 2% 아마존과 테슬라 역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어려워지고 있고 금융주가 특히나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금융주가 좀 빠져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안 좋은 상황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만 물론 중국은 아니지만 미국은요 거의 엔데믹이거든요 지금 거의 코로나 끝나갑니다 끝나가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여행 관련지 호텔주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프닝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 외에는 좀 다소 정점을 찍은 모습이 아닌가 한국도 오늘 조금 얼마 제가 못 봤는데 오늘 국내장은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래서 일단 지금 모든 국가가 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보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속폭 올라오면서 또 약간의 녹색 불이 켜고 있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못 본 기사를 볼 건데 이게 좀 중요한 기사거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넷프리스에 대한 지혜평화체스가 견고한 부분인데 실적에 대한 견고한 겁니다 자 러시아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이게 언제 중단한 거냐면 3월 6일자부터 중단했습니다 아예 끊은 거죠 러시아 서비스는 넷프리스 못 봅니다 지금 가입자가 100만 2명만인데 이분들 다 포기하는 거죠 넷프리스는 근데 이 100만 2백만이 얼마나 크지 않으면요 이게 한 분기에 순 가입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270만 명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다 포기한 거죠 이미 포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유럽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넷프리스 보겠습니까 전쟁이 막 옆에서 나오고 있는데 덜 보겠죠 그래서 1분기 순 가입자가 270에서 150만 명을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분기 순 가입자도 힘든데 그건 거의 뭐 망하겠죠 둘 다 망하는 거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JPM과 체계스 이걸 여기까지 보시면 야 이거 뭐야 하시겠지만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의견이 뭐냐면 비중학대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이에요 목표시가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605달러입니다 지금까지 업사이드가 74%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한 경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넷프리스는 쭉 실적이 이어져서 연말 가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보고서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분기에는 조금 실망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니까 넷프리스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프리스는 뭐 지난번에 우리 박상준 이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TV이잖아요 TV TV다 그냥 뭐 우리가 TV 틀듯이 근데 제가 딱 지난 거 봤더니 지금 TV 안 보잖아요 그렇죠 안 보시죠 TV TV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저도 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틀은 것 같습니다 TV를요? 네 한 번도 안 틀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TV라고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TV를 안 보잖아요 이것도 안 볼 것 같은데 TV를 생각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모든 콘텐츠가 다 있다 안에 들어가면 영화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건데 맛있는 녀석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만 녀석 그냥 우리가 흔히 TV에서 봤던 거 다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TV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로 보는 게 아닌가 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문제는 1분기인데 실적이 좀 못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19일 날 나오는데 실적이 그때 좀 각오하시고 보이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거 다음날 테슬라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미나 잠깐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제가 세미나는 다음 주 토요일 아닙니까 10시에 메시하는데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채파고님의 최고의 투 전략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한태형 이사가 나와서 오늘 또 툴을 가지고 뭔가 보여줬어요 한태형 이사님은 오시면 신기한 걸 많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툴을 제가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는 분한테 툴을 받아갖고 그 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보여드린 툴은 유사한 차트를 찾는 툴이고 또 저번째 보여드린 툴은 뭐냐면 좋은 기업을 찾는 기업들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기업을 백테스팅 백테스팅하는 기업이라서 백테스팅하는 툴 툴이 있어갖고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툴을 무상으로 적용하는 걸 찾고 있으니까 무상으로요 무상으로 잠깐만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걸 서비스 갖고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는 원래 만 명이 목표였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뿌리지 않습니까 무료로 뿌리는데 이번에도 무료로 제공하니까 무료로 제공한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받기 프로젝트는 정말 무료로 좀 아까운 그런 것 같은데 안 사시니까 사고 있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글로벌이 저희 포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요 미국 측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다시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지 시장 상황을 잘 나와야 될 텐데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S&P500 0.23% 플러스 다우드 0.11% 플러스고요 나스닥도 똑같이 0.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반등 정도 뭐냐면 반등 데드캡 바운스로 보이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일 하루하고 내일모레 휴장입니다 네 금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8998론분들이 계실 것 같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연휴 전날은 보통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화끈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제발 네 지금 밤 늦게까지 저희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설명해 주신 미국 주식 MC다 장우석 부사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